뇌파를 동기화한다고 해서 기억이나 생각을 알 수 있을까요? 그게 왜 필요하죠? 뇌를 해킹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? 네가 알고 있는 걸 보여줘 찾아봐 뭔가 보였던 것 같긴 한데 박사님은 여전히 살인사건에 연루된 감정입니다 지금 내 머릿속은 여러 기억들이 얽혀있고 그걸 정확히 분간에 낼 수 없는 상태예요 아들 저거에 뭔가 속임 차는 거라도 있었나? 임주영이의 기억이 당신 머릿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각인되는 기억은 환영 같기도 했다 내 머릿속은 영광이라 찾아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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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머릿속에 일단 간식을 대 voltar 지하를 잃고 저거에 대한 감정입니다 그 안식을 내샔다 지 iter 찾아봐 찾아봐 찾아봐